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11페이지죠. 주택정책 이 주택정책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생존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잖아요. 주거에 관한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가 돼야 될 때 아주 너른 공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에게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는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되면 사회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나 불평등이 조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정책에 대한 목표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혹시 기억나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문제라는 게 양적인 문제도 있고 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주택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정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충분한 공급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공급을 확대를 해줌으로써 주택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에서는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주택가격이 뛴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의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급만 된다고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게 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융적인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규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크게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건 크게 나누면요.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최고 가격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됐을 때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 가격 통제 정책을 썼을 때 이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요.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최저 가격제는 최저 임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 번 시험에는 인용이 안 되고요.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규제 또는 임대료 규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설정해 주고요.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다가 가로열고 최고 가격제라고 명시한 게 그런 이유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라는 것이 있었을 때는요. 이게 규제 임대료라는 것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겠죠. 굳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봐야 임대료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될 테니까 이렇게 시행하는 게 임대료 규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은요. 장기 정책이라기보다는 단기 정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단기에만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게 되면요.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요.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임대료가 규제에 의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못 받으니까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임대료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임대료 보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15페이지 하단에 주거급여라는 명칭이 나와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임대료 보조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요.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 소득 보조라는 건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집세 보조라는 건 쿠폰으로 주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유리한 거는 현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집세 보조는 이거는 집세로만 사용이 되게끔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자에게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렴하게 주택 자금을 공급을 해 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임대료가 그만큼 낮추는 효과도 있는데 얘네가 공급되는 쪽에서만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거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공공주택은 주로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공공주택에서는요. 어떤 단기와 장기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이게 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217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어떤 명칭 같은 경우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임대주택 가면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있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간이 전부 10년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기간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19쪽의 하단을 가게 되면요. 공공주택특별법상에 임대주택의 종류를 여러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제시가 돼 있을 때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영구임대 50년이고요. 국민임대는 30년이에요. 그리고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이거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이 있죠. 여기에 우선 공급 대상을 한다는 것이 행복주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새로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은 20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221페이지 상단을 가시게 되면 3번 지문에 지분정립형 분양주택과 20형 분양주택이라는 것이 새로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은 체킹 정도만 해주시고 나중에 또 이론할 때 우리가 추가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서는요. 요즘 출제가 되는 거는 이 법령에 기초한 용어들을 조금씩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분양주택 정책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 규제예요. 이게 옛날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도입이 되면서 분양가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최고 가격제 일환이에요. 임대료 규제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거 이상은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일정 가격 이상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시장의 주택의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작용을 처리하는 거는 임대료 규제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222페이지에 가면 정부가 분양가격을 제한을 할 때는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주택가격의 상승이 우려가 되면은 여기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분양가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는 애 중에 대표적인 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얘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적용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두 번 나온 거죠.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관광특구 지역이라든가 또는 경제자유구역 있죠. 이런 데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 규제의 상대적인 개념이 분양가 자유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가 자유라는 분양가를 시장기구에 맡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주로 이 분양가 규제를 중심으로 내니까 그거를 기초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은 선분양 제도라는 게 있고 후분양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선분양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제 제도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분양가 선분양 제도를 허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이 완성되기도 전에 수요자로부터 건설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분양이라는 거는 완성된 주택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뭐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시비가 걸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간단하게 제목을 기준으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5페이지에 가시면 조세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조세정책이라는 것을 했었을 때요. 조세라는 것은 결국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래 한 4년간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기능, 조세의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 조세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가장 본원적인 것은 재원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분배의 굴봉평성 같은 것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시켜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소득 재분배도 유도할 수 있고 자원배분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파생적 기능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최근의 시험은 전부 여기서 냈어요. 조세의 종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있고요.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있고 그다음에 양도에 관련된 조세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낸 거예요. 보유세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방세가 재산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시험에서 언급이 된 게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전부 지방세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올해 문제고 작년 문제는 재산세가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다. 그래서 또 틀리게 준 거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줬냐면 가로 넣기를 해가지고 올바르게 들어가야 될 게 뭐냐를 또 물어봤고 4년 전에는 종부세를 한번 물어봤다는 얘기죠. 국세이자 보유세이자 이게 어떤 성격이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얘를 중심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의 기조가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와 전가와 귀착에 대한 부분은요. 기본 개념만 한번 정리하시면 이런 내용이죠. 정부가 그렇죠? 여기 만약에 생산자가 있으면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자는 자객에 부과된 조세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앞으로 전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요소 공급자라고 해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사람에게도 전가할 때 이건 뒤로 전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후전이라고 그러죠.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세금을 과사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팔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물품 가격을 인상을 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납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매에 대한 부분을 팔아봐야 세금의 부담 때문에 이익이 크지 않으니까 니네가 납품하는 단가를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부 납세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크기는 서로 달라질 수 있더라. 그러면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여부는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28페이지에 가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 관계가 있을 때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보면 세금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세 쪽에서는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30페이지에 중간 밑에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는 것은 지금도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지만요.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면 주택을 매매할 때 세금의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면 동결이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게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용어적인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용어상에서는 헨리 조제, 터디 단일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후 돌아오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조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얘기를 해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데 산업사회에서 생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유는 다 어디에 귀속이 되냐면 지대에 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혹시 지금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고전학파의 지대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고전학파 학자들은 지대를 잉여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는 다 철폐하고 토지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만 조세를 부과하자 이거죠. 그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이윤이니까. 그리고 왜 이런 논리를 주장했냐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요. 생산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그게 지대로 다 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세를 부과해서 그거를 환수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이거는 자원배분의 왜곡도 철회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용어상에서는 얘네들 정도는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썼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시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조세를 했을 때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의 부담이 더 큰지 그런 여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세에 대한 부분을 할 때요. 나중에 저희가 유학집상에서 정리하게 되면 이게 조세 전가와 귀착에 따른 조세 부담의 크기는 경제 편의 탄력성 쪽에서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탄력적, 비탄력적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게 경제에서 배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에서 배웠는데 경제 배운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론에 와서 제가 다시 탄력적, 비탄력적의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부분의 용어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거를 연기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묶어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억도 유지를 시켜주고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시키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렇게 우리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기본적으로는 이것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그게 페이지 관계로 보시게 되면 227페이지 하단에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균형 상태라는 거죠. 균형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천 원일 때 시장의 균형량이 100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때 정부는 여기 있는 생산자에게 100원의 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생산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격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이에요. 이동폭의 크기는 조세 부과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쨌든 이거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겠고요. 그다음에 공급자는 시장 가격은 천 원에서 천 오십 원이니까 50원이 올랐더라도 100원의 세금을 생산자는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자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950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균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쌍방귀착이에요. 조세가 부과가 되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다 나눠서 분담하는 이런 식인데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여부가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기본 이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한 번 연계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한 번 접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역시 가격은 천 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이 100일 때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각해서 공급자들은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인다고요.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데 올라가는 가격은 20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20원이 올라간 것만큼은 소비자는 이전보다 이만큼의 가격을 더 많이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100원 세금 중에서 수요자는 20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공급자는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의 수입은 얼마가 되냐면 920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은 누가 부담하냐면 이건 공급자가 부담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80원의 세금을 이렇게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완만하고요. 가파르면 기울기가 완만할 때가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상에서는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떠넘기지를 못하냐면 대체제가 많은 거야. 그걸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탄력성 얘기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느냐, 비탄력적이 되느냐, 어느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느냐. 대체제가 많다, 적다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상품에 대한 대체제가 많으면 공급자는 가격에다가 세금을 많이 반영하면 얘는 다른 걸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거 소비할 게 없으면 많이 올려도 해야겠죠. 그래서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만약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시키면 오히려 소비하는 양이 확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산자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세에 대한 전가 부분이 크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아, 이거 그래프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드려요.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크다. 그죠? 그래서 탄소 비대 이렇게만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더라도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으시니까 그래프가 저게 뭐야? 그래서 놀라실 필요는 없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책론에 대한 내용까지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파트가 네 가지 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네 개 제목서부터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이번에 정책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